9월 5일 뭐 그렇게 봐요? 저기 저 사진하고 닮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진짜 닮은 것 같은데 섭섭해요? 기다린 여자 안 와서? 어떻게 알았어요? 땅보면 알죠? 첨증이네 소연씨 짝꿍댕이죠? 그럼 그럼 나랑 우리 모텔이랑 다 잊어버리겠네 내년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종묘정문에서 오후 2시 싫어요 저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약속 같은 거 안 할래요 놀아주지 이쪽으로